그러니까 그립부터 정렬까지 뭔가 딱 몸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는데요. 또 궁금한 건 퍼토라는 건 실내에서 연습을 하게 되면 다 평지고 지금 댓글로도 남겨주셨는데 거실에서 퍼토리 이런 걸 거리감 연습해도 결국 평지인데 언덕이나 커버링 현장에서는 정말 헷갈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는 좀 실전에 대한 노하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사도에 관한 거는 제가 좀 마지막에 제가 아주 좋은 꿀팁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제 이런 기본적인 스트로크 준비가 됐다고 한다면 자 이제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자 실질적으로 스트로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이 작은 쇼포트를 할 때 내가 헤드 무게를 느낀다고 아주 크게 들었다가 느슨하게 잡으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사를 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올라갔다가 이 공을 치기 전에 감속을 시키기 때문에 공 끝에 헤드가 가서 전달을 하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뭐 보통 이제 보조원 분들이나 이렇게 가서 얼마나 봐야 돼 끝만 보시면 됩니다. 탁 치면서 본인이 굉장히 크게 들어서 약하게 쳐서 많이 흘렸데도 나이 틀리지 않았냐고 본인이 잘못 친 겁니다. 절대 남 탓하지는 안 돼요. 그래서 크게 들어서 치시는 분. 그리고 또 아주 역으로 진짜 정말 들었나 싶은데 갑자기 탁 치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이 작게 들은 거에 대한 보상 동작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내가 크게 들은 거나 작게 들은 거나 일단 그 크기에 대한 스트로크에 대한 쇼포트를 하기 위한 크기에 대한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크게 했기 때문에 다치면 어떻게 되죠? 많이 가니까 감속을 시키는 거고 작게 들었으니까 안 갈 것 같으니까 세게 치니까 많이 휘지를 않고 우리가 경사도에서 지나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의 백스윙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뭐 3m, 5m라고 하면 정말 크게 불필요하게 큰 스윙이라든지 불필요하게 작은 스윙으로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이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느끼면서 내가 정답을 탁 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모양이 가장 크기를 이 스트로크를 잘 할 수 있는 쇼포트를 잘 할 수 있는 크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데 이런 분들 계세요. 2m, 3m, 4m, 5m 이렇게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 아마 나야 나야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의 단점이 뭐냐 그러면 적당한 크기나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내가 스윙 크기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되면 스트로크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따라가요. 분명히 내가 이만큼 들어야지 내가 곧 가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돼서 머리가 움직이게 되면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일체감을 가지면서 움직이는데 하체가 좀 움직이는 것보다도요. 내가 공을 따라서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쇼포트를 할 때는 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리듬과 템포에 본인이 좀 더 치중을 하고 내가 더 집중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거고요. 그런 크기가 잘 연결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전환할 때 내가 제가 또 퍼터를 직진성이 좋게 퍼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작은 거긴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게 이게 정말 조금 들어서 치는데 여러 가지 할 게 정말 뭐 조금 들어서 치는데 이렇게 많고 복잡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프리스윙하고 크게 들어서 치는 것보다 작게 들어서 하는 게 훨씬 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계추 제가 지금 방금 들었을 때 그 무게를 좀 느끼면서 치면 좋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지금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 리듬을 한번 좀 봐주세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리듬이 똑같을까요? 아니면 제일 저점을 찍었을 때가 조금 더 빠르고 뭔가 전환될 때는 위에서 살짝 늦어지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우리가 놀이공원에 갔을 때 바이킹이라는 이런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탈 때 보면 이게 우리가 밑에서 있을 때 지나갈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놀이기구를 탔던 지점을 지나갈 때가 제일 세게 휙 지나가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가게 되면 천천히 갔다가 다시 휙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우리가 시계추를 보더라도 똑같은 스피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면서 살짝 감속을 하면서 뭔가 힙이 모였다가 툭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는 이런 리듬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지금 이 작은 백스윙을 하는데도 똑같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내가 탑에서 뭔가 이 스피드에 의해서 쓱 올라갔다고 한다 그러면 아주 가볍게 내가 위에서 정말 0.01초라도 살짝 위에서 내가 힘이 모이는 구간이 있어주면 더 좋죠. 백스윙을 들어서 탑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말 이 작은 움직임에서도 그런 아주 미세한 템포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켜지게 된다 그러면 내가 훨씬 더 좋은 쇼포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백스윙을 백스윙을 탁 해서 백스윙을 들었을 때 내가 여기서 살짝 모아주면서 뭐가 생기냐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이 정도 크기에서 내가 느낌으로 이 정도 크기에서 얼마만큼의 이 공에 힘을 전달을 할 건지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가다듬고 그 힘을 내가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위에서 템포가 없이 위에서 빨라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칠 때 더 뻑 맞았다가 세게 맞았다가 약하게 맞았다가 강도가 일정하게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스윙 위에서의 이 전환 때 내가 약간 멈춘다는 느낌도 있지만 내가 여기서 내가 치고자 하는 힘 자체가 위에서 모아져서 그 힘을 내가 볼에 전달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환되는 이 느낌이 사실상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프로 선수들이 이렇게 시합 때 하는 쇼포터를 보게 되면 정말 아주 미세한 부분인데도 보면 뭔가 위에서 빨랐던 퍼터랑 위에서 여유를 가지고 내가 탁 쳐줬을 때 벌써 이상하다 싶을 때 보면 틀림없이 이 쇼포터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도 그래서 위에서의 전환 내가 힘이 얼마만큼 잘 모아주고 하는 그 전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쇼포터 할 때 밀어야 돼요. 때려야 돼요. 네, 이런 질문들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제일 많이 들어요. 강본 질문이죠. 그래서 아마추어 골프분들이 사실상 좀 미는 이런 느낌의 퍼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 긴 퍼터 하는 게 아니라 쇼포시잖아요. 5미터 이내에 있는 5미터는 쇼포터, 미들 퍼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3미터에서 5미터 걸리면 꼭 넣고 가고 싶잖아요. 사실상 이거 투포 타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 잘 안 계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넣고 싶어하는 충분히 사정거리에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더 공격적으로 날카롭게 내가 공을 탁 쳐줄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직진성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내가 이렇게 쭉 민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생각 외로 이게 내가 생각대로 똑바로 가게 되면 좋은데 내가 이렇게 일반 샷 할 때도 만약에 샷을 내가 이렇게 방향적으로 던진다고 해서 이렇게 가져간다고 해서 공이 똑바로 가지 않듯이 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방향대로 민다고 해서 공은 절대 똑바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이런 회전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딱 짧게 치는 이런 공에 대한 히팅이 있어야지만 더 정확하게 간다는 건데요. 흔히들 요즘들 많이 하죠. 1대1의 크기가 요즘 사실상 어떻게 보면 PGA2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백스윙의 비율이긴 합니다. 1대1로 갔었을 때 가장 좋은 비율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저는 조금 더 이 쇼포터를 정말 듣고 싶은 생각이 있고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고 한다 그러면 팔로우스로를 조금 더 짧게 가져가는 방법 또한 훨씬 더 이 공격적으로 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대1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치는 것보다 내가 백스윙을 들어서 전환할 때 살짝 힘이 모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보여 드릴게요. 백스윙이 올라가서 지금과 같이 탁 끊어주면서 치면 좋은데 이때 또 그냥 이렇게 끊어치시라고 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탁 끊어치시면 좋은데 뒤로 가는데요. 근데 이런 동작들이 왜 나오고 또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이렇게 찍어 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동작들이 왜 나오냐 그러면 내가 지금 같이 탁 끊어치더라도 손으로 끊어치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죠? 뭔가의 일체감을 가진 이 회전 손으로 정지시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회전을 하면서 이 회전에 의해서 내가 전체적인 몸으로 탁 잡아줘야지 내가 일정한 좋은 임팩트가 나오면서 짧은 임팩트가 나오면서 부드럽게 잡아줄 수가 있고 이렇게 잡아서 이 임팩트를 만들어줘야지만 우리가 다음 블러로 맞는 게 아니라 공이 어퍼 블러로 맞으면서 직진선 또한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오늘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건데 이런 짧은 임팩트의 느낌을 가져가기 위해서 사실상 필드에 나가시게 되면 연습크림에서 티를 티를 이 헤드에 앞에 정면에서 보시면 T 이쪽 양쪽 퍼터에 인서트 앞쪽에 낮게 두 개를 꽂고요. 공을 놓고 지금과 같이 임팩트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T에 탁 걸리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치는 느낌도 괜찮고 그 느낌이 안 오신다 그러면 그냥 즉석에서 지금 제 발을 좀 봐주시면 좋은데 왼쪽 발을 지금 제가 이렇게 앞쪽으로 지금 한번 이렇게 냈는데 여기다 대고 제 발에다 대고 그냥 탁 한번 쳐보세요. 퍼터의 임팩트 백 같은 느낌.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해서 탁 쳤을 때 이런 임팩트가 날 수도 있고 공박스를 집에서 두 개를 놓고 그 사이에다 대고 친다든지 그런 느낌을 했었을 때 지금과 같은 임팩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좀 더 가능한 한 지행 같은 임팩트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짧은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경사도에서 제가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이런 임팩트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조금 더 경사도에서 어떻게 잘 칠 수 있는지 제가 필드에서 시합 때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인데요. 일단 두 가지로 분류를 먼저 하세요. 경사가 많은 경사의 퍼터와 경사가 많지 않은 퍼터의 경우에 두 가지를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요. 경사가 먼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가는 길 중간에 뭔가 목표물을 잡기보다는 홀컵 주위의 목표를 잡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약간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거에 라이가 있다 그러면 왼쪽 홀컵 끝을 보세요. 맥스로 어느 정도라 그러냐면 홀컵 하나 정도까지는 홀컵을 주위를 세분해서 경사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약간의 오른쪽으로 휘는 경사라 그런다면 컵 한 반 개 정도 보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가는 중간에 있는 목표물을 적기보다는 내가 직접적으로 홀컵을 바로 겨냥을 해서 목표를 잡아주는 게 훨씬 더 내가 공격적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가다가 저 풀립 나온 거에서 안쪽으로 통과를 해서 이렇게 어렵게 잡지 마시고요. 그냥 경사가 적은 데서는 바로 가세요. 바로 가시고 경사가 많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오르막일 경우에는 내가 훨씬 더 퍼터의 히팅 자체가 더 세게 맞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게 가다가 힘이 약해지면서 꺾이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 포인트를 빨리 잡아서 그 포인트를 향해서 내가 스트레이트 퍼터 내가 이렇게 똑바른 일직선의 퍼터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 포인트에다가 쳐준다는 느낌으로 쳐주시면 좋고요. 내리막의 경우에는 홀컵보다 가깝기보다는 오르막일 때는 그 포인트가 훨씬 더 홀컵에 가깝게 있을 거고요. 내리막일 경우에는 훨씬 더 그 꺾이는 포인트가 앞쪽에서 꺾여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쳐줬던 그 힘이 약해지면서 꺾이는 포인트를 빨리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휘는 경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경사만 양만 잘 봐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꺾이는 포인트가 맞아야지 거리하고 방향이 맞아야지 들어가는 거고요. 라이가 적게 휘는 경사의 퍼터의 경우에는 많이 휘지가 않기 때문에 홀컵을 좀 세분화해서 그 근처를 보고 쳐주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서 하신다 그러면 쇼포터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장담합니다.